오늘은 김치 김장김치에 담고 남은 소고기 다진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소고기 애가 두부하고 양파 좀 다져 넣고 모이 좀 썰어 넣고 후추하고 굴소스하고 간장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햄버거 함박스테이크 용 큰 주먹만씩 크게 납작하게 붙이는 거예요 빵 사이에도 끼워 먹고 햄버거로 함박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도록 주먹만 큼직큼직하게 붙여서 지금 이렇게 고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는 빵 사이에 끼워 먹고 보통 때는 함박스테이크로 먹을 수 있도록 소고기 소고기 페트를 굽는 중이에요 대부분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섞는데 이번에는 김장고 남은 소고기 간 것을 그냥 우리 식구들 그냥 평소에 즐겨하는 샌드비치나 함박스테이크 또 햄버거 페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반찬으로도 케첩 이렇게 얹어서 또 밥반찬으로 먹을 수 있도록 크게 정말 크게 소고기하고 두부를 넣어서 다진 소고기 양파 넣어가지고 끈적하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2 2